야 울지마 어 어 아이고 야 괜찮아 괜찮아 울지마 어 괜찮아 울지마 뚝 아이고 울지마 괜찮아 뚝뚝뚝뚝 울지 말라니까 이놈아 울지마 어이이も이 연수야 2 야 예 으 으 으 으 어! 어! 이게 무슨 상황이지? 저 사람 맞지? 맞지 강준혁? 그게... 네 연예인 너네 집에서 너를 안고 있어? 왜? 어... 엄마 그... 어떻게 된 거냐고! 놀라지 마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 이유는 이유는? 내 남친이야! 뭐? 오빠 회사에서 우리 사이를 반대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도망친 거야 그게 말이 돼? 엄마 엄마 진짜야 진짜 그니까 진짠 좀 확인해 보겠다잖아 아니야! 아니야 엄마! 어머 잠깐만! 엄마 엄마! 엄마 엄마! 말해봐요 진짜예요? 강준혁씨가 우리 연서 남자친구냐고요 엄마 엄마 내가 내가 다 얘기할게요 어? 네 맞습니다 제가 연서 남자친구입니다 네? 아유 근데 왜 손이랑 양말은?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취향이 이쪽이라서요 아유 짜릿해 아유 아우 아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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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시구나 아우 아유 취향이 참 독특하시긴 한데 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되지 뭐. 엄마, 들었지? 어? 나가 나가 나가.